선조 실험 83건 선조 29년 12월 8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적의 형세가 앞으로 다시 침략을 자행할 심산으로 우리나라를 야채 보고 있어 민심이 두려워하는데 병법에 소문을 먼저 퍼뜨리고 나서 뒤에 일을 실행하는 예도 있다. 지금 중국의 섭 장군이 남병 5천명을 건드리고 와서 왕경을 수비하는 한편 계속해서 대군이 나올 것이라고 하삼도에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가부를 의논하여 앓을 것을 비변사의 예로라. 선조 실험 83건 선조 29년 12월 8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외적이 우리나라를 얕보고 즉 조금 더 기탄이 없으니 먼저 소문을 퍼뜨린 후에 실제 행동을 하는 것도 병가의 좋은 계책임으로 이로써 하삼도에 포구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섭유격에게 먼저 알린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섭유격에게 청하의 섭유격 편에서 스스로 폐문을 발송하게 한다면 더욱 대중의 이목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뜻을 이 덕형에게 알려 섭유격과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섭유격 편에서 스스로 폐문을 발송하는 것이 매우 합당할 때다다. 이와 같이 하면 적은 반드시 기탄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 부하도 원망하여 배반할 것이니 군사의 세력을 과장하여 혹 1만 명이나 또는 2만 명이 나온다고 쓰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9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사훈부가 전감사 홍여순 장운익과 홍상군 득을 파직할 것과 병조의 당상관을 파직할 것을 연이어 아뢰었으나 이미 하유한대로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9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유 대정을 제형감 정구를 형조참의로 제수하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훈부가 전해 아뢰한 전감사 홍여순 장운익 등과 홍상군 득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이미 하유한대로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삼척 지방에 거센 바람이 크게 불고 우박이 내렸으며 뇌승이 크게 일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첫 닭이 울 무렵에야 거쳤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이 아뢰기를 별난이 있은 후에 상기가 무너져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양천현령 백수종은 일찍이 장성 군수로 있을 때 어버이상을 듣고도 즉시 분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사대부에 끼어 있으므로 여론이 모두 놀라고 붕괴해 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드러나는 대로 주의를 다스리어 윤기를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으니 파직하고 다시는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말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0일 일 개의 후 두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평안도 출신이 본사에 와서 호수하기를 대가가 관세에 있을 때 본도 출신 중 면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훈련은 봉사에 구전하여 임명하여 출사한 날을 계산하여 거건하게 하되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여 강변에서 부방하여 3년을 채운 자는 유품으로 전전시킨다는 것으로 승전을 받들었는데 그 후 혹은 남방으로 내려가서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강변에서 부방하는 일이 해마다 없은 적이 없는데도 그 공사는 중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금년 여름에 또 도 채찰사의 기사로 인하여 훈련은 봉사를 구전으로 임명받은 후에 부방에 들어간 연월로 출사의 일수를 개선하여 거관시킬 것을 본도에 입문하여 있는데도 또한 거행하지 않아 종전 수년 동안 고생했던 일이 모두 허사가 될 상황이므로 늘 근심해 오던 중 지금 마침 어떤 일로 부름을 바꿔서 취름으로 쓰고 멀리 왔는데 만약 이때 그전의 승전에 따라 훈련은 봉사에 우선 구전으로 임명하고 전후 부방한 출사 일수를 통틀어 개선하여 본사의 예의에 따라 천전시킨다면 국가가 신의를 잃는 폐단도 없을 것이고 원방에 있는 무사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전후의 공사를 참고한 뒤에 참작하여 거행케 하소서 또 봉강고울의 호역을 전일에는 비록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출신 인원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사람들은 그 집에 해당되는 자비역은 일체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하사하시어 그 수고에 보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0일 갑술 첫 번째 개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평안도 무사는 무슨 일로 서울에 왔는가? 요즘의 경보로 인하여 왔는가? 사은 외로 인하여 왔는가? 올라온 무사는 모두 출신인가? 아니면 출신이 아닌가? 원 수요는 몇 명이며 올라온 인원은 얼마인가? 속기 회개하라.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2일 갑술 두 번째 개사 병조가 아래기를 저번에 변방의 경보가 처음 왔을 때 그 급함을 알리고 군사를 청하는 일로 인하여 본조 당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니 말하기를 평안도의 무사는 전쟁 경험이 있으니 위급한 경우에 쓸 수 있다. 만약 창천강 이남의 대기 중인 출신을 덜어내어 모두 때맞춰 올라오게 하면 혹 파수꾼이나 고이병으로 쓰더라도 다 좋을 것이다 함으로 본조가 개화를 받아 이문하여 기일을 정하여 징발해 오게 하였으니 지금 올라온 자들은 모두 출신들이고 다른 근사는 없습니다. 청천강 이남 출신은 원 수요는 1499명인데 이 중에서 서울에 올라온 인원은 1023명입니다. 본조에서 점검해 보니 전상한 자가 있고 늙고 병든 자도 있고 상을 당한 자도 오래 되지 않은 자도 있고 또한 한 집에서 부자, 형제, 3, 4인이 모두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상을 조사해 보면 반드시 분관하여 내려보내야 할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 외에 머물만한 장정은 800여인이니 즉시 10명의 호조에 보고하여 군량을 지급해야겠습니다. 하고 한이 전교하기라 알았다. 이러한 겨울철에 고생함이 올라왔으니 그 정상이 가엾고 국가를 위하는 충성 또한 지극히 가상한 일이니 금, 류를 가벼이 하지 말아서 굶주려 고생하지 말도록 하라. 그 중에서도 관세 사람은 위로해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이들은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다. 전일의 중실을 장소를 나누어 시행할 일을 이미 개화하였으나 지금 올라왔으니 명년 봄 2월에 중실을 시행한다면 그간에 스스로 열심히 무술을 익힐 것이고 또 사람마다 회의사에서 전주 각 50개 정도를 참작하여 골고루 지급하며 그들 스스로 장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니 아울로 참작하여 회개하라 하였다. 선조 실험파시 장관 선조 29년 12월 12일 갑술 세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신 이 덕형이 섭 유격을 가서 만나보고 쓸자리를 마련하여 대화하였는데 그가 극진히 말하기란 내가 올 때 평안도와 황해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를 보니 모두 쓸만하였다. 외적이 만약 다시 침범하면 중국군도 또한 반드시 기간 내에 도착할 것이니 협조하여 이 외적을 공격한다면 대의사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귀국이 재정 차리에 졸렬하여 굴량을 마련하지 못하니 이것이 유감이다. 왕경 2선은 중국의 양식으로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으나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은 반드시 귀국에서 마련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말하기란 노야가 성중에 이르니 민심이 매우 의지되는 바가 있다. 병법에는 소문을 먼저 퍼뜨리고 뒤에 실행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노야가 만약 남병을 건드리고 왕경에 주둔한다는 뜻을 폐문에 서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에 포구하고 나 또한 표화원역을 보내 여러 지역에 개요함으로써 사기를 진장시키며 또한 사람을 시켜 소문을 먼저 퍼뜨려 적중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면 여러 고울의 군민들이 믿고 자중하여 장차 무너져가는 용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섭유격은 헌연히 기뻐하며 대답하기를 오늘날의 사태는 마치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너는 것과 같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오로지 여러 재상들과 협동하여 근사기미를 주선하려는 것인데 상세의 말은 실로병가의 묘책이니 마땅히 폐문을 발송하여 빨리 개요하겠거니와 귀국의 병조에서도 이러한 뜻으로 한 장의 개첩을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 보내준다면 나는 한편으로는 손 노야에게 포구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폐문을 발송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세가 매우 온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위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남방의 병졸에만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의 희망도 또한 한 부대의 남방 병력으로도 요해처에 둔거토록 하여 위세를 떨치려고 한다. 마병은 실제 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야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상세히 아니 마냥 마병을 보내려거든 압록강 일대에 주우둔 시켜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달려와 구원해 주게 하고 남방의 병졸 수천명을 남방의 장수로 하여금 거느리고 먼저 이르게 한다면 외적은 반드시 거리는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군병도 장차 합세하여 적의 적진을 전진을 막아 끊을 계획을 세울 것이다. 더구나 마병이 강상에 주둔하여 급한 보고가 있으면 반드시 빨리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니 지금 꼭 먼저 북방의 병졸을 불러올 필요는 없다 하니 섭유격이 또 답하기라 귀국의 지형은 보병을 쓰는데 편리하나 기병을 쓰는데는 불편하니 이러한 뜻을 내가 세 번이나 군문에 보고하였다 하며 하인을 불러 보고한 초고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섭유격이 서울에 도착한 후에 보고한 것으로 이미 8일에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이 초고를 아울러 입게 합니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3일 을 해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라 사관에도 모두 반드시 하부 직원을 검속하는 기풍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사관이 더욱 중요하다. 전에 하부 한림은 비록 절박한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는데 검열 이 덕형은 출산지 며칠 만에 즉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진이 제멋대로 하는 부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를 파직시키소서 본관에 관한이 그런 일을 단속하지 못한 것도 잘못된 일이니 행수 장무관을 아울러 치고 하소서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3일 을 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 예천 붕괴 지진이 발생하였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김용을 2조 정랑해 2정형을 2조 찬판해 제수하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진유격의 적방관인 재용감정 나급이 치게 하였다. 평행장에 중국 사신과 한꺼번에 나오는데 마침 안개가 짙어 방향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사신은 혹은 되돌아가서 대마도에 정박하였다고 하고 혹은 모지에 정박했다거나 하는데 그 사실은 알 수 없고 평장은 고생을 겪은 후 부산 진영에 와서 정박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0월 1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를 삶과 비만기를 읽어보니 각항의 내용은 예산에 매우 상세합니다. 신들이 삶과 어리석은 소견으로서 서로 의논하여 조목마다 깨달아의 채택에 대비합니다. 1. 우리나라가 오늘날 믿고 있는 것은 단지 주사뿐인데 선척의 수요는 적고 격구는 전보다 크게 감소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군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척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수군을 뽑아서 적격군에 보충하려면 수군의 원수효가 매우 적음으로 갑자기 충원하기는 어렵겠고 주사 소속인 각고울에서 육군 및 공천 사천을 논할 것 없이 현존하는 장정을 편리한 대로 징발할 수 있으니 만약 주사가 전진하여 지휘할 때 이들을 격군에 보충하여 한때 이용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육군의 일을 하게 한다면 이도 또한 불가함이 없을 듯 합니다. 또 남에는 이름은 비록 현이라 하지만 실은 큰 고울이니 만약 남에 있는 군사에게 모든 요역에 해당되는 일을 전부 감면해 주어 힘을 쉬게 하고 오로지 주사를 돕는 것만 책임지게 한다면 남의 일경의 백성 중에 그 수여가 매우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변장들이 어떻게 안정시키고 조바라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제주는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구원할 길이 더욱 막연하니 만약 외적이 이곳을 점거한다면 그 환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상의 교주와 같이 외적은 중국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꺼리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당 태종이 신라 군사들로 하여금 당나라 군기를 세우게 하여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을 독력해 한 것도 바로 이 방법이니 이를 오할한 일로 여기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을 통제사에게 빨리 비밀리 하여하여 중국군의 모습으로 변장시키고 중국군이 제주에 와서 정참하면서 수비를 도와주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며 형세를 떠버리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술책입니다. 다만 이 일은 충분히 비밀이 조치하여 비록 주사들이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실제로라고 인정토록 하소서 인정토록 해야만 적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니 이 뜻도 하소에 기입토록 하소서 양호에는 인력과 물력이 이미 다 없어져 실로 우려됩니다. 곡물을 막 미국으로 납부하게 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민폐를 들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보충할 수 있으니 실로 양쪽이 모두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조에서는 항상 경상 비용이 모자랄 것을 근심하여 곡물의 전수량을 미국으로 대납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니 해당 건설화에 금해하려 생각하여 기뇨한 용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곡물을 미국으로 바꾸어 바치게 하여 군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군병이 곧 출동할 것인데 군량을 조달할 방책이 없고 수십 동의 몸면이 군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이것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우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서울의 시민들에게 출제를 권장하는 일을 분부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거둔 곡식은 다소를 막론하고 서울에서 써야 하고 남방으로 수송할 수 없으니 하삼도는 별도로 조치하되 전일 본사에서 개청한 것에 의하여 착실하게 시행하여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군량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교하셨던 자스를 다시 도우제찰사에게 하여하여 부민 중에 조금이라도 재산에 여유가 있는 자는 자기의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힘에 따라 관청으로 수송하여 군량 조달에 협조하도록 하소서 그 중에 만약 특별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특별한 예로 포상하여 장려하되 한나라 때 복식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과 같은 예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1. 황해도 조치를 지시하신 일은 신 유성룡이 반드시 황해감사 이 정암과 서로 의논하여 개달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1. 연안성의 지형은 매우 좋지 않아 외면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서 적의 탄환이 산 위에서 내려온다 날아온다 해도 쉽사리 사람을 해체지는 못할 것이나 적병이 높은 곳에 위치하면 성종의 사람들은 압제되어 기운이 빠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만약 산 위에 성척을 수축하고 우리 군대가 먼저 첨가하면 충분히 기각지세를 이룰 수 있으니 상교가 매우 옳습니다. 그런데 본래 옛날에는 산 위에 산성이 있었다고 하니 만약 이 성을 다시 수축하려면 명년 보험에 때를 놓치지 말고 굳건히 축설하되 연대 돈대의 제도와 같이 하면 수백인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수비하면 완전할 듯 합니다. 다만 공력의 다수와 근처의 토습과 제목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 이 정암이 내려갈 때 다시 살펴서 조처하고 무사 남궁제를 지휘하여 힘을 다하여 조치하게 하며 역사가 끝난 후에 성이 완성된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개문하게 하소서 또 연안성 밖의 서남쪽으로 높은 언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적이 먼저 그것을 점거하여 성이 거의 함락될 뻔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성내에 이미 포르를 설치하여 언덕 위의 적을 막아 공격하려고 한다 하는데 그 계획도 좋기는 합니다만 다만 그 제도가 합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이 일도 아울러 감사로 하여금 감독해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한강 수비에는 마땅히 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신 상교는 옳습니다. 강화에는 수사 24명이 소고군을 모집하고 현재의 선척으로서 부서를 나누고 장수를 선정하여 수군원 수천 수효 1천명으로 겨우 형세를 갖추었으니 유사시는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강에는 전병선을 수취할 때에 겨우 10여 척이 남아있을 뿐이며 그 밖에 사선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효는 매우 많습니다. 다만 격군을 차출할 곳이 없어 3강의 백성을 격군으로 정해놓았는데 이들은 얼음이 풀리면 반드시 고기잡이와 장사하는 일로 나갈 것으로 뜻대로 징집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대체로 육군은 내년 날씨가 풀린 뒤에는 큰 사열을 한다고 이미 개화하였는데 경계의 주사도 이때 소집하여 강가에서 사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미리 알려 시행하도록 하소서 1.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몸소 도성을 살피신다 하니 신들의 감격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거니와 서방의 군민들이 이 하교를 들으면 누군들 감격하여 흥기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들이 비변사에 있으면서 아직도 도성의 사면을 두루 조사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 장수가 성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순시하는 것은 보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늘의 신들이 먼저 순시한 후에 지형을 개달하여 후위를 치니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 추초 채취를 즉시 거행하지 않고 민간으로부터 한정이 없는 미국을 징수하는 것이 바로 충청도의 실정입니다. 신들이 처음에는 듣고 매우 놀랍습니다마는 그 후에 홍치 이상의 말을 들어보니 감사의 생각으로는 중국군이 나오기에는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만약 지연되어 3, 4월 사이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이미 새풀이 돋아나 추초만을 쓸 필요가 없어짐으로 관민에게 모두 그 값을 배정하고 그들의 소원에 따라 미국을 거두어들였다가 만약 풀값으로 쓰이지 않을 경우 군량으로 보충하려 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궁색한 나머지 부득이한 개척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량의 일에 대해서는 미리 이 낭청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면 시기가 맞지 않아 민간의 소란을 일으키고 구차의 책임을 모면하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우선 이러한 뜻으로 각도의 순찰사에게 엄중히 당부하고 채찰사와 도원수에게도 당부한 뒤에 종사관을 나누어 보내어 적발되는 대로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수령의 적임자를 얻지 못하며 조정에서 하다라는 명령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백성은 도우탄에 빠져 실험하는 것이니 어찌 전주에서 마음을 다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인재는 한계가 있고 듣고 보는 것은 넓지 못한 까닭으로 헐뜯고 칭찬하며 진실을 어지럽히고 옳고 거름이 서로 뒤섞여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모두 용렬한 무리들로서 묘당에서 봉직하고 있는데 지금 상교를 받들고 노둔한 재질을 함께 다하고 서로가 노력하여 성상을 훌륭하신 뜻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감히 아랩니다. 아니 아랜 대로 시행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3권 선조 29년 12월 1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명나라 도우지휘사 오종도가 우리 국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담가갔다. 도우는 스스로 헤아리건대 우리의 병력이 미약하여 적을 항복받지 못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사신이 천조에 갔으니 어찌 국왕의 예물을 외람되이 받겠습니까? 또 실제 지나치는 칭찬이 집권자의 귀에 들어간 나의 어리석고 불쌍함은 살피지 않고 동으로 와서 대왕을 뵙게 되니 기쁨이 할 양 없기는 하나 옛날에도 세운 공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전에 외노가 방자하여 병사를 이끌고 선용과 귀국을 침공하니 귀국은 피난살이 피곤하고 중국도 전쟁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계속 싸울 것을 논하고 사만은 봉작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싸우기를 주장하는 자아들은 외노를 당장 멸망시키자는 것이고 외노를 봉작하자는 논의는 적을 교만하게 한 후에 서서히 도모하자는 뜻이니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중성으로 귀국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의라고 하는 자가 과연 어리석지 않아 우리가 복명을 받았으나 조선을 손에 넣어야 만족하겠으니 우리 군신은 그 뜻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할 줄이야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대체로 외노를 봉작하는 것은 천조를 위한 일이 아닌데도 잠정조로 이와 같이 논의했던 것은 이런 방법으로 회유책을 써서 이리와 같은 마음을 잠깐이라도 거치게 하고 그간의 귀국으로 하여금 군대를 교론하고 국력을 길러 복수할 계획책을 쓰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섬나라의 귀수가 결국 그렇게 운운하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중원에서 군사가 나오더라도 시기가 미치지 못할까 두려우며 왜 너는 교활하여 또 갑자기 습격할까 염려되니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십시오. 이에 변변치 못한 성의를 갖춰 구관께 바치오니 받아주시면 끝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적일 5종도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선조실회시상권 선조 29년 10월 17일 개명 두 번째 개사 비만기로 일렀다. 도 최철사가 개청한 대로 전장에 익숙한 장사들을 어째 빨리 내려보내지 않는가 무릇 병조를 징발할 때는 국법에 마땅히 표우신을 사용하고 병부를 맞추어 서로 맞으면 그제야 징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계가 전사를 올려보낸 것을 보니 행사는 종이 한 장으로써 징발하라 하였고 방백도 이를 철저히 살피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 이와 같으나 후일의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이를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회시상권 선조 29년 12월 19일 신사 첫 번째 개사 도사호 응원이 전하에게 개첩을 올리기를 외형에 불이 나와서 일천여 가옥이 불에 닿고 미국 창고 군기 화약 전설이 모두 파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